안녕하시죠? 이어서 산과 바다님 그린 다음에 이분의 또 키워드는 재미있는 키워드에요 주둥이 주둥 입니다. 주둥이를 줄여서 주둥이라고 하셨네요 이분은 안경을 끼는 바람에 제가 안경 그리느라고 조금 신경을 썼어요 여기 이마에 주름이 좀 있는데 뺐습니다 스케치상에서는 주름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진한 색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노타이입니다 타이어 없이 그냥 노타이어 티 검은티 같아요 회색 가타마인데 그걸도 회색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주둥이 참 재미스러운 키워드입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면 쇼트영상 또 올라갑니다 살짝 사인 들어갑니다 살짝 올려서 사인 들어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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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